면역력이 없이 태어난 지민은 어렸을 때부터 자가격리를 하며 집에서만 가족들과 생활했습니다. 항상 살균된 건강식만 먹고 사람과의 접촉은 일전할 수 없었죠. 그러다 클로이가 옆집에 이사온 이후 지민은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항상 집에 갇혀있던 지미를 보고 클로이는 호기심에 지미의 집에 찾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stages satellite Program을Up sland시 pub에 대한 도전을 같아요. 저기, 제 요구를 하면서 Book Reviewed. 다음ipe는 노래를 켜드리겠습니다. 산악군인 피 pies의 일 gera해요. 분들은ixgga에 결제할 수 없었죠. 그렇게 지미와 클로이는 서로 만질 수는 없지만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밤중에 지미를 찾아온 클로이 갑자기 지미를 덮치려고 하는 클로이 시간이 흘러 클로이는 잘생긴 남자친구 마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녀를 만질 수 없는 현실이 괴롭기만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클로이는 결국 마크와의 결혼을 앞두게 됩니다 상처받기 싫었던 지미는 클로이를 쫓아내고 클로이는 선물 하나를 두고 결혼식장으로 떠나게 됩니다 클로이가 가고 나서야 선물을 풀어보는 지미 클로이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은 지미 세균이 들어올 수 없는 면역 버블 수트를 만들어서 클로이의 결혼식이 열리는 라이아가라 폭포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 밖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 지미 운 좋게 나이아가라로 향하는 버스를 타게 되는 지미 알고보니 지미가 탔던 버스는 사이비 종교에 심취한 강신도들로 가득 찬 버스였죠 신도들은 자신들이 예언자를 쫓아낸 것을 알고 지미를 찾기로 결정합니다 나이아가라로 가던 도중 폭주족 슬림을 만나게 된 지미 그렇게 폭주족 슬림과 친해진 지미는 버스에서 버려진 이야기 나이아가라 폭포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줍니다 지미에게 동질감을 느낀 슬림은 라스베가스까지 지미를 태워주기로 합니다 대롱 대리라고 전동 킥보드를 얻게 된 지미는 나울로 나이아가라로 떠나게 됩니다 길가다 우연히 지미를 만난 지미의 부모님 흥분한 엄마 때문에 차에 치인 지미는 수상한 열차에 올라타게 되는데요 우연히 열차에 타게 된 지미는 그곳에서 괴물로 취급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악덕 포즈 호수를 물리친 지미는 다시 여정을 떠납니다 긴 여정 중에 지미는 종교와 인종차별을 받던 인도인을 구해주면서 차를 얻어 타는다 한편 택시비를 벌기 위해 비키니를 입은 미녀들과 함께 머드파이트를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던 와중 자신을 버렸던 사이비신도들에게 다시 납치당하는 지미 지미를 납치해 가려는 사이비신도 그리고 지미를 구출하려는 돌연변이들과 폭주족들이 한곳에 뒤엉켜 아비규환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간신히 탈출에 성공하는 지미 택시 운전자 페피를 만나 다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택시 운전 중에 사망하고 많은 페피 결국 현실의 벽을 느낀 지미는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의 한마디에 다시 용기를 얻고 떠나는 지미 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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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미 이번엔 페피의 형제, 피피의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나이아가라에 도착한 지미. 이미 결혼식은 한창 진행 중이었죠. 진심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버블 슈트를 벗는 지미. 당신이 지지 않다는 걸. 너는rest의 psychological 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같이 되니까요. 당신의 믿음을 Love you. 이 믿음을 전부의 자리를 빌려야 합니다. 저는 ec실거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믿기 때문에 정원이였습니다. 정원이였습니다. Please stop! You killed him! Why are you suing Jimmy B? Tell him. He's not dead. You're not dead, Jimmy. He's lying, Jimmy. Tell him. Tell him everything. You're not dead, Jimmy. I'm not? You developed immunity when you were four. 알고 보니 나쁜 것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부터 지미를 지키기 위해 엄마가 일평생 동안 지미를 속여왔던 것이었습니다. I love you. 하지만 이내 곧 엄마와 화해를 하고 I'm not dead. Um... ㅋㅋㅋㅋ ㅋㅋ So long And wouldn't it be nice To live together Meishima bless your union. Thank you for the ice cream cake. Bv 거ize Thar' Saibui 신도들은 새로운 종교를 얻고 뉴스야 It's so long 인사하면서 현재 사람과 함께 하기로 했나보네요. 이렇게 모두가 해피엔딩을 맞으며 영화의 끝을 맺습니다. 버블보이는 2001년에 만들어진 디즈니 영화입니다. 제이크 질레날의 주연인 이 영화를 통해서 당시 파릇파릇하던 제이크 질레날의 연기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착하고 동화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 영화는 약간의 성인물이 가미된 착한 코미디 영화입니다. 세상 물적 모르는 지미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 매우 창신하고 순수해서 관객들에게 착한 웃음을 선사합니다. 전개 방식과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는 팀버튼의 빅피쉬를 연상하기도 하는데요. 착하고 기분 좋은 코미디 영화를 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영화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무비덕구였습니다. Sarah Taxi supportive.